안철수, 윤석열, 안철수, 윤석열, 안철수 안철수, 윤석열, 안철수, 윤석열, 안철수 현 정권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? 청년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.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갔습니다. 거기에다 공정과 상식 모두 가게 됐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정권은 불공정, 내로남불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고통들을 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. 동의하시죠?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위기를 초래한 정권은 위기를 획득할 수 없다. 그것이 정권교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 동의하시죠? 반드시 정권교차를 우리 모두가 만드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윤석열 후보로 상식이 뭡니까? 바로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? 거기에 저 안철수의 풍합과 미래가 합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구호를 이렇게 바꾸시죠. 윤석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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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신 2010년 여러분들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뽑아주신다면 반드시 정권교체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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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